여기에 벌칙을 많이 두면 무조건 이리로 가지 않을까요? 여기에 벌칙을 안 둬. 연구하면서 한다? 아니, 아니야. 모르고 나오면 이리로 가는 거야. 안 좋은 거지. 그렇죠. 도, 개, 걸 나오면서 하는 거야. 참 지원이 저런 거 잘해. 게임. 역시 게임의 달인이야. 이거 우리 다 오늘 안에 안 끝낼 수도 있어요. 이게 네버엔딩 육판이라고 해갖고요. 구정까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새해 첫날부터 시작해서 구정에 끝내고. 어느 중으로 끝나겠냐, 말판? 형수, 내가 쓸게요. 아니, 내가 쓸게요. 아니야. 저랑 같이. 도. 두. 개. 걸. 유. 모. 이렇게 돼야 돼. 여기다 도착 쓸까요? 그리고.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지? 네. 여기 두 개. 형수, 일단 물에다 넣어도 되죠? 아, 뭐 여기도 똑같이 하면 되죠? 여기가 걸. 유. 뭐. 형, 하나 더 그랬으면. 이렇게 가. 이렇게 가. 하나 더. 일로 가면 손해인 거야, 그러니까. 잘 선택해야 돼. 잘 선택해야 돼. 아니야, 우리는 이게 이색 말이라고 해가지고 뭐가 나오면 안 좋은 거야. 어, 그래, 그래. 잘 선택해야 돼. 어, 일어나면 죽음이야. 일로 쭉 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이 수록이 없어, 레버엔딩이. 그러면 이거 여기 너무 많으니까 이거 여기도 하나만 더 해요. 여기 하나,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여기 걸리면 좋은 거죠. 어렸을 때 아무도 있는 건 있어. 살면서 처음 본 육판이 나올 거예요. 그래? 재밌겠다. 지훈아, 거기 벌칙 좀 많이 놀아. 네. 걸리면 막 뭐 일어나서 댄스를 하는데, 어머, 그렇게. 그러면 백도를 드려야 돼. 백도. 거리나 개가 보통 많이 나거든. 네, 그렇죠. 거리면. 걸그룹 댄스. 여기 걸이잖아, 여기가. 걸. 그룹. 육에다가 백도를 하잖아. 아, 윤나오면 백도? 그럼 바로 이거 걸리잖아. 그러니까 윤나와도 걸그룹 댄스로 추한 얘기지. 개는 게릴라 콘서트. 노래 한 곡 해야 돼. 아, 형 여기 너무 지옥이에요. 지옥으로 시작해야 돼. 여기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시작해야 돼. 겁나 좋은 거를 여기다 하나 줘야 돼. 어떤 거야? 한 방. 인생은 한 방 아니겠어? 이거 우리 다 오늘 안에 안 끝낼 수도 있어요. 초반에 노래를 하느냐 춤을 추느냐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